오늘은 복주머니를 만들어볼까요? 안녕! 강민정, 강당입니다. 오늘은 복주머니를 만들어보겠어요. 자 그럼 우리 복주머니를 만들어볼건데 복주머니가 뭘까요? 몰라요. 복주머니는 설날 때 돈을 넣어주고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복주머니를 뜯어볼게요. 아니 이것들도 까매. 사양이 이렇게 닿는거에요. 자 이렇게 세가지구. 이쪽 다이어가지구.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고리를 끼고 있어요. 누가 나든 도와둬. 이것 좀 다 만들어둬. 나든 도와둬. 복주머니 완성. 행복 3번도 많이 더 드세요. 안녕. I love you today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니다. 款